말을 안 할 거야? 언니 갈 줄 알았거든요 용도가 뭐니? 그걸 말해봐 그냥 사냥 비슷한 거야 이렇게 시간 끌다가 우리가 먼저 당할 수도 있는데 자꾸 서 있어 오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다 알겠지? 내가 그냥 이만한 여자의 한 명을 찾고 있거든? 나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고 얘가 어딨는지만 말해준다면 내가 여긴 그냥 지나가 줄게 혹시 나한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있겠니? 살아왔어 솔직히 너가 우리랑 뭐 피 볼 이유는 없잖아 내가 너한테 뭐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거야 내가 빨리 다 죽을 거야 나한테 말아봐 다행히면 다행힛 나 나한테 말이야 네 다행힛 아이씨이 발카니까 너 누군데 맞나 나야 발레리나 아이씨이 발카